번아웃 증후군 그러면 우리말로는 탈진 증후군 소진 증후군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번아웃 했듯이 맞습니다. 완전히 타버려서 재만 남아버린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다가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해지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대충대충 배짱이처럼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잘 없겠네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분들이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일 중독인 분들이에요.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런데 유념하셔야 될 게 주변에서 성실하다, 유능하다 평가받는 분들이 오히려 번아웃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실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맹목적인 성실함,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삶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여백 없는 삶이 번아웃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증상들이 그러면 번아웃이 되어버리면 증상들은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나요? 완전히 탈진되기 전에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가 있어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먼저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서 무기력증이 있고요. 그리고 뇌가 피로에 빠지니까, 피로하니까 건망증, 깜빡깜빡한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여기에는 불면증도 있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깨어나지가 않다. 몸이 천근만근이다. 정말 많으실걸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늘 하던 일이 재미가 없어지고 여기에서 더 진행이 되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서 대표적인 게 극심한 피로감이 있고요. 머리가 짖긍거린다, 어깨가 결린다, 허리가 아프다 하는 통증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질환들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번아웃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앞만 보고 달리게 되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줄 알았는데 육체적인 문제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다. 내일 같은 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선생님, 번아웃 증후군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번아웃 증후군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가기 싫어. 그리고 퇴근할 때 파김치가 된 것처럼 축축 쳐집니다. 일을 하면서도 부담감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실수할까 봐 불안하고 그러한 어떤 증상들을 동반한 분들인데요. 7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번아웃 증후군이 아닌가 생각하고 상담을 권유를 드립니다. 확진이 아니라 일단 의심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정신내역과 선생님을 찾아가보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잘 쉬고 잘 노는 방법이 있습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방전되면 충전을 하거나 보조배터리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보조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방전되면 그걸로 그냥 끝장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재충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친 뇌를 재충전해 주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수다 떠는 거. 사람들을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 말고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자연과 교감하는 겁니다. 산에를 가거나 바다를 가거나 세 번째가 문화예술 콘텐츠와 공감하는 건데 음악회나 미술관이나 공연장에 가셔도 좋지만 영화 관람도 좋고요. 그런데 마라책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속극을 봐도 됩니다. 그 자체로서 마음이 공감을 하게 되면 공감파이프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지친 뇌를 충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번아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과 자기 자신의 삶의 균형, 밸런스. 소위 요즘에 워라벨이라고 하는. 워라벨이라고 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 맞습니다. 그걸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 이렇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거절은 항복 선언처럼 느껴지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지 못하면 나는 정말로 일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고 거절을 할 때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